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맞아요? 절로 가라고 이거 캡처 한 30장 되지 진짜 내가 봤을때 절로 가라 캡처아이네 커피 뭐 먹을 건데? 응? 이 진짜 끝나면 맞는다 커피 사올래? 알았다 알았다 스위티 아메리카노 뭐? 스위티 아메리카노 TOP 스위티 아메리카노 큰걸로 절로 가라고 했다 쥐고 옆에 커피 커피 이름 뭐라고? TOP COP 결국에는 밥도 내가 사고 커피도 내가 사네 응? 잘 보는 거면 사는 거지 야 아 왜 젓갈인줄 알겠지? 어? 왜 젓갈인줄 알겠지? 어? 왜? 왜 젓갈인줄 알겠지? 응 10만원 이제 20년되면 그때 20만원 나겠지 짜다 짜 아 아 3만원 까진 안하고 10만원 3만원 이상이지 3만원 더 한다 저요 그래도 한 50만원 이상은 해야되겠습니까? 왜 젓갈인줄 알겠지? 18년 친구인데 전라도 사람들은 꽃이라 하고 꽃친구라 하고 경상도는 꽃이 친구라 하던데 아 50 100만원은 혼자서 100만원 할 수 없잖아 친구들하고 맞춰야지 아 아 이거 보세 보세집에 샀어요 보세 그 탑 탑이 어디있어 아 TOP 이거 커피 이거 커피 이거 저거 설탕 안들어간게 뭐예요? 설탕 안들어간거 이건가 아가씨 설탕 안들어간거 이거 설탕 안들어갔지? 몰라요 스위트 아메리카노 스위트 아메리카노 빨리 장난치지 말고 빨리 설탕 들어가는거 안먹는다 아 초록색 들어가있잖아 거짓말 하지마라 스위트 아메리카노 에스 코스프레스인데 커피색깔이잖아 커피가 뭐이리 비싸나 삼촌식이 나나 아이참이 새콤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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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단복이 banyak 단배 좀 놔주세요 어떤ees니까? 징더블 워싱턴 불닭볶음면 마지막으로 워싱턴 쇼핑 사장님이 뭐라고요? 형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처먹는다고 이거 사다달라 했잖아 형님 홀로커피 먹으면 되지 아 그냥 주면 주는대로 처먹으라 해 주면 주는대로 처먹지 밥도 내가 사 커피도 내가 사 거기서 부산에서 양산까지 결혼식장은 부산인데 부산에서 양산까지 모시러 와 무슨 뭐 저 진상 그래도 친구 얼굴 보니까 기분 좋네 하는 짓은 미워둬 보면 좋아 쉬운 일은 어떻게 생각하나? 방금 안녕 아 뜨거워? 마, 내가 스윗트로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